처음에는 어쨌든 젊은 시절에는 좀 대화가 부족하고 또 내가 어디가 느낌이 좋은지 이런 얘기를 또 모를 뿐만 아니라 또 얘기도 하기 좀 쑥스러워하고 그랬는데 연륜이 쌓이다 보면 좀 아프고. 아파요? 처음엔 아프구나. 아니 남성분들이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너무 급하게. 처음엔 아픕니다. 젊은 친구들이다 보니까 마음의 준비와 어떤 몸의 준비가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데 일단 몸에서 먼저 반응을 좀 하고 싶은 거는. 그러다 보니까 몸에서 먼저 반응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성들이 어떤 섬세하게 여자들은 천천히 시간적인 여유와 전의와 몸에서 충분하게 그걸 느낄 만큼 그게 필요한데 일단 급하게 저돌적으로 강하게 해야지 좋은 건 줄 알고. 그러니까 이제 아프다는 표현을 썼던 게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.